미치겠네. 소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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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런 느낌은 주먹 칠 줄은 많이야. 주먹이요? 네, 근데. 네, 이것도 하죠. 아는데도. 됐는데. 안 돼, 안 돼. 그냥 딱 세게 쳤대요. 진짜 쳐요? 세이프로 돼요. 네, 네. 아니. 세이프로 돼요. 아니, 반지는 왜? 반지 키세요. 갈려가는 거예요. 치명한 길이 싸운다. 치명한 길이 싸운다. 아, 그래요? 그 치명한 길이 싸운다. 진짜! 우리 곽성형 씨가 떨고 있는데 예능을 그동안 많이 안 하셨죠? 네, 오늘이 두 번째 예능. 사실 기회가 안 닿으셔서 그런 거지 일부러 예능을 기피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요. 저도 선배님처럼 제가 말주변이 좋지도 않고 이렇게 재능도 많이 없고 끼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럼 나는 하면 다 통편집이 될 거고 이분들께 다 민폐가 될 거고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나는 그냥 볼래 하고 이제 안 했던 건데 이번에 제안을 받았을 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용기가 생겼어요? 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편집이 다 돼도 괜찮으니까 얘네들 구경이나 주려고. 언제 볼 수 있을까?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감사한 제안을 진짜 영광스럽게. 제가 아까 잠깐 드리기 전에 인사를 오셨는데 형 화장실에 계셨고 완전히 이렇게 굽어? 굽어서 오셨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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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저 공연이 왔어요. 너무. 우리 저기 선영 씨. 네.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게 한다고. 이러고 와가지고 그러면. 차태현 씨랑 뭐 좀 인연이 있어요? 지금 이제 장성 중인 두뇌공주가 있는 드라마를 같이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여기 MC 잠깐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조언을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너무 중요한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막 여기 다 묶여가지고 막 청테이프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언제 여쭤보지. 언제 여쭤보지. 그런데 대본을 보고 계시니까 또 뭐 여쭤보려고요. 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쫑파티 때 여쭤봐야겠다. 진짜. 쫑파티 때.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근데 쫑파티 때 인사 다니시느라 너무 바쁘신 거죠. 자기가. 그럼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저는 이제 이렇게 껴들 수 있는데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조언을 못 받았어요. 아, 끝에. 못 받았던 얘기죠? 잠깐만, 그 정도라고? 잠깐만. 내가 보니까. 물어보지도 못했어. 예능에 아주 최적화된 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이렇게.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관객들을 집중시켰어. 아니, 그래서 저기 인터뷰 내내 작가한테 사과를 했다라는 게 재미없을 것 같다고? 네, 이런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인터뷰할 때마다 맨날 취미가 뭐냐 하면 식물 키워요. 아, 그거예요? 아, 그거예요? 아, 그거예요? 아, 그거 신기해요. 너무 좋지.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내가 이거 때서 균일을 만났다. 아, 너무 없다. 지난번에 했던 프로 보니까 아주 시기, 시험은 이런 거 키우시는 거?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되게 시기한 것도 많더라고요. 저는 가짓수도 많고 갯수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4, 50개 됐는데 종류는 같은 종류 몇 개 빼고는 다 다른 종류인데. 입사기 안에 몇 십만 원하고 이런 것도 있던데. 저는 그렇진 않고 이제 작게 사서 좀 풍성하게 키우는 재미를 느끼는? 네, 이것도 계기가 있지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야, 아니야. 아주 사람을 튼튼하게 하네. 저도 별 나무를 키우진 않지만 제일 제가 애지중지하는 나무는 꽃다발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심어놨는데 뒤에 있는 장식 입에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그런 풀이 있어요. 그래서. 껴드리는 거 좋아하시네. 껴드리는 거 잘하고 좋아하시네. 본인이 아는 토크니까.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었는데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신기하다. 활약을 또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곽선영 씨.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후에 걸크러쉬의 아이콘이 되셨습니다. 어... 네. 전혀 곽선영 씨는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아니, 그냥 좀 슬인생 때는 유큰 소령 역할이었고 무에타이 부터 해서 좀 무술을 좀 많이 할 줄 아는 역할이었는데 그 뒤로도 조금 씩씩한 역할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컷으로 작품을 이제 구경까지 두 작품을 연달아서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됐죠. 특별히 또 공들인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비둘기였는데. 네. 촬영을 며칠 앞두고 톡으로 레퍼런스 영상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게 이제 신서유기에서 이수근 선배님이 넵킨으로 비둘기를 다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깔깔깔 웃고 나서. 야, 아주 그런가. 두려워, 두려워. 이제 아기 재우고 밤에 이제 티슈 뽑아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하고 촬영 전날에 남편한테 이제 컨펌 받았죠. 이거 웃기냐? 아, 남편한테 보여줬구나. 네. 해야 되니까. 어.. 새가 있어. 새..새가 들어왔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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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거.. 트WT 그, 남편한테 컨펌 받은 것. 저도 한번 보여줬어요. 어.. 야, 잘 못해. 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오빠가 해줘달라고 이렇게. 오빠 근데 이 병원 친환경인가 봐, 새가 있어. 어. 어어 아.. 수리 생에서 특급 발연기를 했다. 제가 라면을 혼자 오빠네 집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강도인 줄 알아요. 바로 뒤돌아차기를 해버렸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부엌이었는데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무술 감독님이랑 같이 동작을 바꿔서 30번을 넘게 찾던 것 같아요. 모든 합이 맞아야 되니까 정경호 씨 안경도 날아가야 되고 내 냉장고 혼파도 내려와야 되고 해서 30번 넘게 찾는데 그때 무술 감독님께서 진심으로 액션을 해볼 생각 없냐고. 그 정도로 잘. 강도다. 잘하네. 봐봐 어머 세상에. 이제 혼파가. 띠용. 근데 정경호 씨도 진짜 저거 하기 전에 무서우셨었겠다. 그렇죠. 저는 뭐 모에타 유단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근데 워낙 잘 맞춰줘서 리액션을 안경 잘 이렇게 날리게 해 주고 내 냉장고 혼파도 열려서 합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 찍었어요. 눌리면 어쨌든 열리니까. 네. 앉았을 때 나올 수 있게. 사실 그 발차기 장면 하나를 위해서 3개월을 매일 봤어요. 그 잠깐 한 장면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얘는 몸에 배어있어야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매일 가서 촬영을 하고 그 운동이 너무 재밌어서 촬영 끝나고 2달을 계속 다녔어요. 진짜요? 운동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주먹 잡는 거 보면 무에타이한 느낌이 전혀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아니 근데 저기 두 분이 남녀 성대교에서 국진영하고 한 번 붙으면 아주 재밌겠어. 난 이긴나에 걸게. 진짜요? 황성현 씨한테 걸게. 그런 느낌을 치모칠 줄은 말이야. 아 주먹이요? 네. 이것도 하죠. 아는 게 더 오래된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쳐보실래요 한 번? 어 그래요 한 번 쳐보세요. 진짜 진지하게. 한 번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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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너무 오래돼서. 자식 나온다. 자식 나온다. 아 안돼 안돼 안돼. 그냥 딱 세게 쳐도 돼요. 진짜 쳐도 돼요. 이형을 세게 쳐도 돼요. 아니. 이형을 세게 쳐도 돼요. 아니 반지는 왜. 반지 끼세요. 달려가는 거예요. 시원가끼리 싸운다. 시원가끼리 싸운다. 아 그래요? 야 그. 진짜. 자세가 나왔어. 자세가 나왔어. 아 네네. 열심히 하셨네. 네 열심히 했어요 진짜. 박선영 씨가 최근에 드라마에서는 앵그리 선영으로. 아 맞아요. 제가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위해서 천재인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누르고 누르고 누르다가도 안 되면 결국은 폭발해 버리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촬영을 끝내고 나서.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어 했는데.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야 내 상사랑 똑같아. 됐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에 야 하고 느낌표 세 개. 느낌표 네 개. 아니면 문장 쭉 끝나고 느낌표 네 개. 진짜. 느낌표 세 개 네 개 여기가 달라요? 색깔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세 개짜리라면. 야 엄마 새끼야! 뭐 이 정도가 이제 세 개면. 너 옛날에 그 복학생이랑 좀 비슷하다. 야 야 야 야. 무슨 소리지? 여기 세 개짜리였네. 여기 세 개짜리였네.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네 개짜리. 이제 일어나야 돼. 네 개짜리 이제 우리 소연주한테. 화가 났어. 배우가 이제 나간 거야. 미치겠네. 소연주. 소연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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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작게 작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있어. 있는 거야. 야 야 야. 사자오 사자오. 네. 왜 물 안 써. 그래서 그 저기 그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이제 살아남기해서. 응. 동료 배우들의 덕을 뭐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진 선배님은. 제가 촬영하다가 이제 무릎에 실금이 갔는데도. 이제 중단하지 않고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배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게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동선을 바꿔주셨어요. 돌 움직이게. 네 왜냐면. 극 중에서 제가 계속 뛰고. 계속 걷고. 그렇죠.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감도 넘고. 이 정도에서는. 야 야 너 그냥 재인이 그냥 서있어. 우리가 올게. 이렇게 라든지. 야 너 그냥 다리 성하지도 않아. 그냥 앉아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츤대처럼. 약간 츤대를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영 씨한테는. 우리 그때. 제작 발표회 할 때. 현영 씨가 이렇게. 하는 부위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몰랐고. 나는 손도 안 꺾여.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우리 옛날에 1번 있었잖아 이거. 설정 쏠 때. 이거는. 이거는 이거. 아니 이게. 현영이가. 우리 모두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난 안 꺾이고. 사진은 찍어야겠고. 에라. 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되게 오랜만이다. 그랬는데. 현영이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해보자.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현영이한테. 그걸 배웠죠. 갸룩했습니다. 갸룩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출신인. 곽선영 씨. 뮤지컬 연기를 또 이렇게 하시다가. 드라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뮤지컬 러브레터라는 작품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일하던 동료가 광고를 좀 꾸준히 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영상을 좀 남겼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광고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광고를 조금 많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광고. 삼성 세탁기도 찍고. 본죽도 찍고. 삼성생명 뭐. 그러다 이제 박카츠을 찍게 되고. 그쯤에 이제 회사가 만남이 되면서. 드라마까지 자연스럽게. 박카츠에 나왔던 분이. 박카츠. 엄마. 뻐글뻐글 엄마. 머리가 너무 리얼해가지고. 광고 모델을 썼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많이 기억을 해 주셨는데. 머리가 제 실제 머리였어요. 사실. 마음이 너무 답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되게 할머니들한테 유명한 미용실이 있었어요. 거기 갔구나. 그냥 거기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 얘기를 좀 털어놓고 싶다. 툭 건드리면 울 수 있을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들어가서. 제일 가는 걸로 나 뽀글뽀글 해주세요. 인전. 네.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할머니 두 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야. 그 누구 엄마 죽었다. 나 니 뭐 입고 갈게고. 이런 대화를. 너무 가볍게 하시고. 내가 안고 있는 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 두 분이 막 제가 머리를 다 풀렀는데. 저 파마 뭐냐고. 원장님한테 막 물어보니까. 원장님. 나도 잘하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와 쟤는 이뻐. 나는 이뻐. 그러니까 할머니들 그제서야. 젊은 게 좋다. 어린 게 좋다. 이제 그러시니까. 그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 그 후로 거기 단골이 됐나요? 그렇죠. 진짜 나왔어요. 내가 거절당할 줄 알고 물어본 거야. 그 광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또 아기가 있어서 미팅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셀파로. 저 물 튀기는 것도 애기 욕조에서 제가 셀파를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한테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하게 됐어요. 머리 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은 곽산용 씨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곽산용 씨가 부르는. 활약이 대단합니다. 활약이 대단해요. 활약이 대단해요.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나 화려하지 않아도.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 가지 않게.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이고. 그 특유의 패턴이 있네. 특유의 패턴이 있어요. 타고 난다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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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화를 좀 먹을까.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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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